안녕하세요. 한국 전통 수제 스타일 첨가물무 순수 기호 1번 떡볶입니다. 튀기지도 않았고요. 손으로 잡았을 때 찐득거리지 않아서 입에 묻지 않아요. 아이들이 먹는 속도에 맞게 천천히 녹아요. 입에 처음 닿는 끝부분이 딱딱하지 않아 아이들 첫 간식으로 제격이죠. 사과와 당근, 감귤과 현미, 단호박과 흑임자, 기호 2번 현미스틱 트리오예요. 우리는 치발기 대체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길이가 길어서 잡고 먹기에도 좋고 오래 먹을 수 있답니다. 베베당 전부를 캐스팅하겠습니다.